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마켓컬리 관련주 EC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는 067010 되겠구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오후 4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구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수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최고점 974포인트를 찍고 최저점 964포인트를 찍고 다시 반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를 보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초장에 매도세를 계속 강화를 하다가 조금씩 축소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이 한 1630억 원을 팔았구요. 대신에 이제 연기금이랑 투신, 보험, 금융투자 개인이 이제 그 물량을 받아갖고 좀 이제 주가를 어느 정도 지수를 부양을 했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는 장세였습니다. 자 코스피는 뭐 의외로 되게 굉장히 코스닥에 비해서는 강한 모습이었죠. 강부압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 이렇게 됐을 때는 뭐 내일은 또 요즘에는 이제 하루 매수를 하면 또 하루는 또 팔더라구요. 그래서 내일은 또 외국인이 매도를 할지 그 여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한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ECS는 마켓컬리 상장 기대감으로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자 먼저 기업을 보신다라고 하면 자 대주주 현해남의 2인이 25.60%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틱인베스트먼트. DPC가 스틱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빅히트에 투자를 했었죠. 그 스틱인베스트먼트죠. 그리고 KTB 투자증권. 뭐 이런 종목에 있어 갖고 이런 증권사라든지 그런 뭐 운용사들이 이 종목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볼만 합니다. 자 동사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주 사업 영역으로 해 왔고 컨택트 센터 UC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영상 A, 네트워크 통화, 가상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마켓컬리 관련 주로 엮이냐라고 봤을 때 ECS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컬리에 콜센터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엮이는 측면이 있겠고요. 뭐 마켓컬리 제품이 잘 팔린다고 해서 ECS의 주가에 영향이 간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마켓컬리 상장 기대감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컨설팅 그리고 IT 아웃소싱 서비스 전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술 지원 조직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컨택트 센터 사업 영역을 고객 성공 비즈니스라 규정하고 인프라 CX, AX, ROI 등 9가지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 ECS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한 재무재표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매출액은 꾸준히 우상향 하고 있고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도 꾸준히 우상향 하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뭐 현금 흐름표 역시 전형적인 가장 베스트죠. 돈 잘 벌고 투자 잘하고 빚 잘 갚는 그런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있고 부채 비율도 낮아요. 그리고 현금 보유량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측면이 있겠고 배당도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ECS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 모멘텀으로 올라왔죠. 이때 상한가를 치고 다시 한번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이 라인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측면은 있겠고요. 현재 오일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가고는 있는데 오늘도 이제 오일선을 살짝 이탈을 시켰다가 다시 낙폭을 축소해 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CS 같은 경우는 조금 싸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지라인을 21선 1차 지지라인 그리고 2차 지지라인 이날 상한가 친 가격 자 6570원 6570원 이 라인을 어느 정도 지지라인으로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탈하면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린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이면 충분히 해볼만한 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만약에 나는 빨리 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기다려 보세요. 아니면 좀 분할 매수를 분할 매수 접근을 해 보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ECS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매출 성장세 매출도 이제 꾸준히 발생되는 그런 기업인 만큼 충분히 마켓컬리 모멘텀 이랑 어떤 본연의 어떤 기업 가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상승을 시켜 줄 만한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ECS 같은 경우는 상장 마켓컬리 상장 때까지는 끌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이 되겠다. 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지라인을 이탈 하냐 안 하냐 그 여부 그것만 체크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CS 오늘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 현재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은봉에 사서 양봉에 파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향후 이제 저항 라인은 이 라인이 되겠죠. 한 8,000원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뭐 이런 라인까지 봐도 되겠죠. 자 ECS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뭐 조금 ECS와 관련돼 갖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AP투자연구소가 나오게 돼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AP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창이 새로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내리실 수 있어요. 여기서 소장님께서 이제 무료 추천하신 종목에 대한 승률이라든지 이런 수익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 클릭을 해 볼게요. 하시게 되면 이제 소장님께서 이 탭을 통해서 추천 종목이랑 시황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야 할 사항들 여섯 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7시 42분부터 해 갖고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슈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장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도 제시가 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손절가도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 시 상승에 대한 이런 차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리딩을 해 주시고 목표가 달성이라는 멘트를 쳐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손실이 나는 측면에 있어서도 손절가를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 시장의 시황이었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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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